이번 시간에는 인기 있는 태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두 태그는 서로 경쟁관계 있는데요 어떤 경쟁관계가 있는가를 통해서 정보로서 웹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CSS라는 기술도 깜짝 출연을 할 겁니다 우리 수업은 CSS를 배우는 수업은 아니지만 CSS를 지배하는 혁명적인 규칙을 여러분들이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시작해보죠 지금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내용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충설명을 좀 넣어볼까요?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볼게요 짜잔 어때요? 좀 답답하죠? 왜요? 단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가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코디에서 분명히 이렇게 줄바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웹페이지에서는 그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겠어요? 줄바꿈을 하는 태그를 찾아봐야겠죠? 자, 추천 검색어 나갑니다 html new line 태그 새로운 라인의 태그란 뜻이죠 수업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직접 결과를 찾아보시고 적용을 해 보십시오 해봤나요? 자, 그러면 저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html에서 새로운 줄을 표현할 때는 br이라는 태그를 쓰면 됩니다 br 그리고 이 줄바꿈은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버리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리로드 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한 줄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두 번 쓰면 단락처럼 느껴지겠죠 만약에 세 번 쓰면 좀 더 여백이 강조된 단락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br 태그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상당히 자주 쓰는 태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br 태그는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h1 태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h1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리는 태그, 닫히는 태그가 쌍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br 태그는 단지 줄바꿈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감싸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br 태그 말고 html을 만든 사람들은 단락을 표현할 때 쓰라고 어떤 특정한 태그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 태그를 사용해야 됩니다 검색 엔진을 켜시고 추천 검색어 나갑니다 html paragraph 태그 paragraph는 단락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검색어로 여러분이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결과가 있을 건데 시험 멈춰놓고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 보십시오 이런 훈련이 자꾸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p라는 태그를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paragraph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여기 있는 bi 태그를 없애고 우리 단락을 나타내는 태그를 적용해 봅시다 p 태그는 bi 태그와는 다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단락인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두 개의 태그를 썼고 그리고 두 개의 단락을 나눈 겁니다 리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태그는 다르고 이 각각의 태그 중에 이 맥락에서는 어떤 태그가 더 좋은 태그냐면 p 태그를 쓰는 것이 더 좋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p 태그는 이 웹페이지를 좀 더 정보로써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요? 제가 지금 선택한 저만큼이 단락이다 라는 것을 의미론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bi 태그는 그냥 줄바꿈일 뿐입니다 정보로써 좀 더 가치 있는 HTML이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차차로 알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듣고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bi 태그와 p 태그를 비교했을 때 p 태그는 단점이 있어요 bi 태그는 여러분이 줄바꿈을 좀 많이 하고 싶으면 bi 태그를 여러 번 쓰면 됩니다 하지만 p 태그는 정해져 있는 여백만큼이 저렇게 벌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CSS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CSS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CSS의 문법은 듣고 잊으시면 됩니다 CSS에서 태그와 태그 사이의 어떤 여백을 나타내는 코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두 번째 태그에다가 style이라고 씁니다 style이라는 HTML의 속성을 써요 그리고 저 속성의 값은 우리 CSS 배우지 않았지만 CSS라는 HTML과는 완전히 다른 컴퓨터 언어의 문법이 저기 들어오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CSS의 문법 중에서 태그와 태그 사이의 여백 그걸 뭐라고 하냐면 margi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태그에 위쪽 여백을 주고 싶은 상태거든요 margin top 그리고 40 픽셀 이건 이제 cm 같은 컴퓨터 상에서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여백과 여백이 40 픽셀만큼 떨어지게 돼요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걸 제가 45로 하면 아주 정교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CSS라는 것인데 CSS는 우리 수업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버리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같은 단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CSS를 통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미에 맞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태그를 배웠는데요 태그 보시는 것처럼 81.5%나 차지하는 상당히 인기 있는 태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70.3%나 차지하는 태그 보단 못하지만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태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태그 두 가지나 배웠습니다 축하드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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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